자 개똥 치우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가야죠 아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한 것도 없는데 아 개새끼 때문이야 아 어디야 일단 다이아몬드시티 가서 판매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모디야 그 누카월드에서 판매하려고 돈을 아껴놨었는데 누카월드가 판매할 데가 딱히 없네요 파업원은 입구에서부터 바로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판매를 했는데 이거는 부분이구요 이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난리 뛰어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되게 민감합니다 아 저 로봇새끼 말 더럽게 맞네 네 네 3,000개나 갖고 있다는게 신기하다 거래 아 웨어 맥주 실수로 실수로 보내버렸다 24,000원 당연하게도 작동사니에서 싹 쓸어가구요 와 많이 들어가긴 하는구나 야 15,000원을 뺏어가네 저걸로 타냐 야 이렇게 해도 이정도야? 삼촌 어디서 하라고 어? 삼촌 어디서 가져가라고 아 너무 적당히 챙겨서 와 너 이렇게 가져가도 이렇게 쓸어가도 돈이 이렇게 야 너 엄청난 놈이었구나 라드X 라드A 됐다 애나 무게 되니? 되는구나 가자 저희가 자동차에 다 집어넣고 모드까지 다 집어넣고 오겠습니다 우리 이 핑크 에이다 까지 넣고 싹 다 넣은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죠 벌써 이제 어제 굉장히 어지라기보다 오늘 방 20분 만에 두 군데를 봄으로 인해서 빠르게 정복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죠 야 네 네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좋겠어요 야 지금 지금 얘 션아파가 지금 화났잖아 하도 쓸데없는 거 많이 하게 하니까 복소리 방금 무게감 있는 거 봤어요? 괜시리 파내는 거? 왜 못 넣냐 이거 왜 못 넣냐 저거 왜 못 넣어? 왜 못 넣어? 이해가 안 되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아 더 있지 더 내놔 다 내놔 모두 슈우우우우우욱 그렇지! 모두 꽤 많이 먹어 갈증 타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쓸 거고 12월에 아이 쓸 거고 사연바를 됐다 가자 바로 갑니다 이어서 튕기지 마 마 아 소리에서 좋은 냄새난다 낮에 오면 이렇게 돼 있구나 한번 찍자 하러구나 찍고요 게임이 너무 스팀 게임만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제 쭈꾸루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모바일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모바일 게임 하고 있자 열심히 근데 모바일 게임 같지가 않아 스팀 게임 같애 쭈꾸루 게임을 뭐하나 하던가 하겠습니다 아주 추천이 좀 남아있습니다 차를 뒤져서 제가 요즘 너무 좀 저번에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한 일이 있어서 이거 어제였죠? 어제 병원 갔기 때문에 준비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가기 전에 검사도 한번 받고 어제 검사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 앞에 할머니가 튀김을 파는데 내가 맛있어서 가끔 사먹었는데 할머니가 계속 안 나오시네 몸이 안 좋으신가 이거 참 이거 맛있는데 거기 튀김 할머니 그 고추장 소스 발라서 튀김 먹으면 존맛인데 여긴가? 이 안에 있나 여기에? 이제 연기가 없고 여기 아니고요 우리 애들 하나도 없는데? 내가 회수를 해야지 들어오는 거였나? 아니네 여기 있네 아식도 좋은 건 알아가지고 말이야 언제가 썸몰날이 오겠지 계속 챙겨가고 있는데? 참 그렇겠죠? 정보 아 이런 건 나중에 해 아 젖단 퀘스트를 만들어놨어 이씨 뭐 몇 개 남아서 두 개 남았나? 야 두 개는 아 이거 어떻게든 한 군데 고르라고 이렇게 해놨나 본데 일단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저쪽이 안에 있네 저기로 가죠 길이 있겠지? 있으니깐 이렇게 뚫어놓은 거겠지? 뒤로 가는 길이 있겠지 어차피 이제 내 구역이기 때문에 그냥 내 원대로 가면 되죠? 나 참 골 때린다 어떻게 해 먼저 가기도 힘들텐데 다른 데를 먼저 가버렸냐? 우연히 더럽게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노래 좀 바꿔라 얘들아 아 내 부하놈들인데 왜 이렇게 노래를 못 바꾸냐 일로 가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날라가도 당연히 그러면 안될라나? 놔두지 말고 길로 가자 아 깜짝이야 이쪽인데? 길 없니? 에이다 너 그렇다 작살난다 에이다 죽었어도 열 번은 죽었어야 돼서 쟤는 봐봐 저거 고치는 거였으면 절대 안썼는데 진짜 리얼 개 멍청해서 이렇게 피어란 말이야 요렇게 어어 뒤질뻔했네 어? 어? 아 여기서 갈 수 있어? 일로? 아 저 길이 없냐 그러면은? 아 높은데도 아닌데 저기 뚫려있으면 이유가 있겠지 여기 어디야 이유가 있으니 뚫어놓은 건 아니겄어? 아 근데 길이 진짜 난해하긴 하다 뭐 이때로 만들었냐 길이 있긴 하니? 아이씨 살짝 쓰셨다고 뺏어먹고 있어 이씨 절로 가면 저기 길 아니야? 저기 구멍있다 벽에 뭐야 왜이래 비켜봐 이게 길인거 같은데? 어 뭐 뚫려있죠 지금? 일로 가서 다음 구역으로 나가는건가보다 설마 갔는데 내 뭐 입구로 돌아가고 그 딴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양심머리가 있지 설마 꼬꼬마 입구 아니지? 아직 7분인데 이거 7분동안 이러고 자빠졌네 아니 씨바 아아 이루 넘어가자 슬슬 아 그정돈 좀 피하라고 일로 일단 건너간 다음에 생각하자 아 저거까지만 보려고 하자 과자오 어? 어 야 뭐야 깜짝이야 뭐 소리가 뭐 졌다위야 아 뭐 이래 왜 아니 취방 이쪽에 나가는 길이 없단 말이더냐? 아 저 꼬꼬마 랜드 저 꼬꼬마 랜드 저 멋있게 랜드에서 가는건가 봐 진짜 리얼로 저 옥상으로 타고 가야겠다 그냥 아 길이 있을거 아냐 어 아니면 아예 밖에서 가는건가? 뒤로 통해 가는게 아니라 아 볼 때 가보고 생각하자 어차피 가야되긴 할거 아냐 어디가 될건 저쪽 저 옥상에서 돌아가서 뛰어넘어갈 수 있는거 아닐까? 여기 세이브하고 한번 건너가보자 위거리는 당근 빠뜨로 갈 수 있으니까 음 좋아 일단 건너왔구요 엄청 빠르게 엄청 빠르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편하게 건너왔구요 제트팩 힘으로 어? 어? 아 일로 가면 뭐 있을까 뭐가 있을거 같은데 느낌이? 쯧 이따가자 뭐로 가던 서울로 가면 그만 빠른 진행으로 오늘 한 절반정도 깨놓고 다중에 나으 다음 절반 하고 이러면 딱 예쁘게 강 나올거 같은데 뭐한 왓? 여기 건너중사가 왜있어? 어? 데미지 왜이렇게 세 이거? 왜이렇게 센거 같냐? 개뜬금없이 건너중사가 여기 왜있어? 레이더 기지아니야 여기? 다 레이더만 있는건 레이더거나 인간이거나 로봇이어야 되는거 아냐? 건너가 있어 개뜬금없이 뭐 상관없지 나야 여기 넘버하는데냐 아 제조공장이야? 콜라 제조공장인가 봐 콜라가 얼마나 맛있길래 숨겨진 뚜껑도 자꾸 내부에 다 정리하면 돼 정리라니 뭘 정리해? 아 정리할게 있어 여기에? 공장이잖아 그냥 여기도 로봇있냐? 여기도 로봇있냐? 여기도 로봇있냐? 뭘 때리네 입구가 안보여 저기로 들어가는건가봐 물속으로 해서 와 와... 시간이야는... 어, 일로 들어가는 거 아냐? 뭐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아이, 뭐야, 이거! 아, 씨... 미래를 읽어버렸잖아, 저 새끼 뭐야, 저거? 누카로? 누카 콜라 광고 저 장면, 카페인과 카페인과 저게 28이라고? 미사일 3방 3방 맞은 놈이? 사귀만, 누카로? 깜짝이야, 아 씨, 개 놀래네 아, 원래 이거 물 타고 가면서 그러네 아, 내가 좋아하는 거네 나 그거 따고 있어 난 쳐있는거 보소 잘했어 꺼져 꺼져 아 야 이리와 너무 믿고 간다 나는 음료 직원용 단말기도 있습니다 그것 따고 난 이거 읽고 카바 활성화? 뭔 소리야? 아 자동화가 되어있다고 봐 음 일단은 일단 아래부터 가자 이거 지금 땄으니까 자 야 쌍욕이 다 나오네 여기도 보른데구나 발이 엎기지네 아 미친 새끼들 두개 갖다 놓은 것 봐 아 존나 가기 싫은데 가야겠지 이거 어디냐? 보탑 소리 났는데 1레벨 보탑이라고? 1레벨 보탑이 왜 있어 연기 그만 내 품고 저거 하나 주워 아 내가 죽을게 아아 멍청한 새끼 저거 아주 참 야 에다 해제 어 쓸만해 에다 야 야 야 반대쪽 돌아가서 여는건가? 설마? 마음대로 해 열기만 하면 돼 와아아아 대박 미치 대박 저..저..잠깐만 저거 저 돌 아니야? 엄청 큰데? 뭐가 이렇게 크냐? 너 총알 못쓰는거냐 대체 지금 쓰고있는 무기 아 지금 12월에 아이스고 있구나 아 지금 12월에 아이스고 있구나 라디움은? 라디움도 사실 오고 있었네 라디움은 훅발 피해라서 들어가지롱 은근이 좋은데 어 터뜨려버렸다 알드 곱살이 끼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곱살이 끼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쟤네 강에서 이렇게 잡으면 좋은거 같아 어떻게 올라왔냐 근데 여기 열어놓고 열어놓고 터뜨려 아 씨발 뭐야 걔 징그러워서 가기 싫어 아아 현비네 안 내려와? 니가 문 열었으니까 니가 가 먼저 하나 둘 셋 어이씨 개 또 있어 총 왜이렇게 센거 같지? 너네가 부들부들한건가? 왜이렇게 총 센거 같냐 근데 이거 니네가 부들부들한건가? 제발 엔간이 나오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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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뒤에 있잖아 누가 누카 럭이냐 어딜 봐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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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발 좀 헤쳐버려 여기도 있냐? 총알을 아끼지 않고 그냥 다 쏟아 부어서 다 죽인다 저것도 너너러가 아니냐 이것도 야? 바이냐? 뭐가 바이고 뭐가 럭이냐 어 왜 이딴 데가 다 있냐 뭐 씨 뭐냐 저거 색깔 아 올라가 일단 캬 가지가지 하는건만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나? 컨텀있다 저게 넌 내려가 싸우고 나는 위에서 싸우고 어 좋은 발성이야 잡어 잡 반피 반피 까는데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이거 어딘데다 일로 온거지? 일로 와야되는 죄를 지은거야? 어디야 여기? 네 네 네 네 네 너는 왜 이렇게 많아? 옷도 없지? 죽어있네 내가 올라가 죽인데네 어 여기네 어 건너편이네 아 아 씨 불이 죽혐이네 불이 죽혐이네 불이 아니라 아무것도 다 죽혐이야 모든게 죽혐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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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못 받으니 이 새끼들 때문에 저 디자인 진짜 극혐이야 올라갈 필요 없겠지? 있는 거냐? 이거냐? 아 거의 뭐.. 엄청 화력.. 엄청난데 여태까지 쓴 총이랑 구조가 안되는데 미사일급인데? 어설트로론이요? 이 45급이라서 총알도 싸게 먹혀 어디 어설트로론이 있는데? 어딨어? 아 이거 거기구나? 치.. 혹시나 했다 진짜 나 진짜 이거 튀어나왔으면 심장 놀랐다 누카 콜라 비켜! 알 땅도그 지랄이야.. 아 뭐야 이거 업주 열거 일 바란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점령하면 열 수 있겠구나 아 이거 점령하면 열 수 있겠구나 이게 뭔데 나 죽어있네 왜 죽어있는 거야 여기는? 포탑이 죽인 거야? 온 적 없는데야 위에는 없겠지 설마 오메 뭐야 쟤? 오메 뭐야 쟤? 아아 공포 게임이야 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너무 양아치잖아 저건 왜 죽어있냐 쟤 또? 뭐 있니? 다 죽을 시간이라고? 저 배율 너무 좋다 고배율이 쓸데가 없어 고배율이 통할 만큼의 적이 없어 화면상에서 출력이 안 돼 진짜 조그만한 거나 덩치 큰 거 머리 점사할 때 뮤턴트 같은 거 길 다 까먹었다 큰일 났다 이거 다음에 한다고 미뤘다가는 다음에 한 시간인데 근데? 미뤄야겠네? 하핳 으아아아아아 나온 거 같은 데다 밖으로? 어어 속 쓰려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어어 씨 뭐가 이렇게 많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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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로 안 갔었구나 뭐 저런데 위에 있냐 여기 내부에 있는 거 다 정리 당했는데 저 여솔 토론한테 이건 뭐지요? 어?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 스타코우다 대박 이제 여기서 안 나오겠는데 스타코우 여기 제가 먹었으니까 어? 아 주전력을 공급해줘야돼? 아 지금 못가는거구나 점령해야되겠다 그럼 이게 주전력이냐? 엠 그러하다 여기서 볼건 별로 없을거 같은데 역시 공장이구만 이 귀한 컨텀을 이렇게 퍼주다니 말이야 컨텀이랑 전력이랑 색깔이 똑같네 누가 죽였니? 내가 죽였니? 소리가 들리는거 같은데? 위에 있다고? 아 죽였지 니가 죽여서 그만 가는 계속 누르면서 가 개무서워 누르고 쏘면서 가 어? 아 나가면 안됐는데 내 생각에 나가면은 지옥을 볼거같은데? 하수도로 나가는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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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려 벌레 소리들려 아아 야 개극혐이야 야 야 앵간히 좀 해 아씨 벌레밖에 안만들었어 벌레같은 게임은 벌레만 하루쟁일봐 어 들어 들어 여기로 좀 가보자 저기도 안가봤어 나 여긴 다 가봐야지 무슨 소리야 아 아 누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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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셋만 저기도 안가봤구나 아 저게 두 전력이냐 혹시 아 저거 못하잖아 나 아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군요 어... 됐어 저걸로 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걸 지금 못하네 가자 여기였지? 반대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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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끝난거야? 어? 아 끝났다 끝났다 아 마지막 얼마 안 남기고 내가 이거 발견했다 잘했다 발견한 건 좋은데 나도 좀 보여주고 보시면 안되냐? 그냥 죄다 지가 부셔버리니까 내가 볼 수가 없네 아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군요 그냥 끝난거네 여기 웹은 지아는? 하수도는? 그냥 공급 전력 공급을 못해서 문제지 이리로 나가야되지? 입구잖아 이건 하프키팅 돈거 같은데? 콜러 공장은 뭐 마커 찍어놨으니까 어 빠르게 이동해서 가면 되죠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듀를 이제 모드 듀를 이제 해킹으로 바꾼 다음에 얘한테 이제 해킹을 시켜서 메인을 여는 걸 한 번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아 힘 막 빠지게 만드는 장치 벌레새끼들 막 출연시켜가지고 특별 게스트 너무 심했어 이게 뭐한대냐? 아씨 깜짝이야 개놀랐네 이씨 죽어 여기는 한적하죠 오늘은 누카 럭을 봤고요 오스월드가 뭐였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개똥도 쥐었고요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 내일 봬요 오퍼됨